자 반갑습니다. 4월 17일에 있었던 국가직 해설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수업은 어떤 지식적인 이론을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론적인 이야기라든지 내용들은 그 해설지를 통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들이 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맞춤법입니다. 보통 이 형태에 앞에 어느정도 문제가 깔리고 뒤에 지문이 나온 형태가 우리가 좀 많이 선한 문제의 형태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나형책형이 바로 그 형태인데 1번은 맞춤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보기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답은 맞출 수 있죠. 답은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답은 2번이고요. 자 일단 그 1번 한번 흰광펜 인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동그라미 치시고. 2번 문장 속에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것은 꾸준히 우리의 인섭을 해오죠. 이건 뭐 어떤 사전적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진짜 그 밑줄친 그 말과 유사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아니면 그 말과 같이 어울렸어 있는 단어의 스탑의 힌트를 얻어 가지고 해결을 내죠. 이런 인섭은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인섭하고 있고요. 오늘도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단 2번 체크하십시오. 어느 문제니까. 자 3번 좋은 문장 나쁜 문장 10필인데 문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사실 조금 올드한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좀 한 3, 4년 유행을 했거든요. 안 좋은 문장을 주고 이게 왜 안 좋은지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 과정에서 잘못 설명을 답으로 찾는 문제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고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장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런데 항상 이 좋은 문장 나쁜 문장 10필을 볼 때는 늘 두 가지를 연두에 둬라. 지금 내가 읽을 이 예문이 추술 호응은 제대로 맞추고 있나. 그건 와가와 그 변형의 유행은 아닌가. 지금 4번이 그 와가와 그 변형이죠. 그 중에서 P죠. P. 그래서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그리고 시화전의 진행. 앞은 목적업 플러스 서술의 구성인데 뒤에는 관형 플러스 명사의 구성이죠. 그게 안 맞죠. 구조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좀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문장 나쁜 문장 10필 연습을 한 것에 비해서는 문장의 길이도 좀 짧고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3번 체크하십시오. 또 어느 문제니까.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설명 방식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것을 풀 때는 1번부터 4번까지 선지해서 설명의 방식에 관계된 단어를 먼저 체크를 해놓죠. 가령 1번 같은 것은 뭡니까? 정의. 2번은 원인. 인과죠. 3번은요. 인용. 4번은 사례. 맞죠? 이런 것을 체크해놓고 그 말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문을 빨리 훑듯이 읽어 가지고 답을 해결할 수 있죠. 슬미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고요. 5번 체크하십시오. 이것은 규칙불규칙에 대한 얘기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규칙불규칙의 식별요령을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어를 통해서 의간도 살아있고 의미도 살아있으면 규칙이라고 외웠죠. 여기서 아마 이 3번 보기 이게 조금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합특을 바람할 때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 뭡니까? 바. 라. 다이죠.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어를 합시다. 어디나? 바. 라. 아어가 되겠죠. 그렇죠? 같은 모음과 의미가 만나면 이것은 한 개는 탈락되죠. 탈락되었을 뿐은 이것은 풀규칙은 아닙니다. 만약에 풀규칙이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풀규칙의 이름들을 몇 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확인해 볼게요. 칠판. 의간에 바뀌는 있고 의미에 바뀌는 있고 의간과 의미가 다 바뀌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전까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피어 풀규칙 용례를 하나 주고 똑같은 피어 풀규칙의 예를 찾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가직에서 르 풀규칙과 르 풀규칙이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남한 것은 이것이죠. 바로 풀규칙도 갈래가 있으니까 그 갈래에 따른 문제가 남아있죠. 이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왔죠. 의간에 바뀌는 있고 의미에 바뀌는 있고 의간과 의미가 다 바뀌는 경우가 있죠. 자료 속에 있지만요. 한번 한번 보고 말해보십시오. 의간에 바뀌는 불러보십시오. 종류. 나는 가나다 순을 하는 게 더 외우기 좋던데. 일단 티겁 불규칙, 비업 불규칙, 시업 불규칙, 그리고 우 불규칙, 르 불규칙.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의미의 바뀜 불러보십시오. 여, 르, 오. 이제 느라는 뺀다고 그랬죠. 느라는 예전에 의미의 바뀜 속에 있었는데 이젠 그 느라는 규칙으로 돌리고 느라 불규칙은 뺀다고 그랬죠. 뺍니다. 여러 불규칙까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됐죠. 됐습니다. 역시 바로 의미의 바뀜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간과 의미가 다 바뀌는 경우도 있죠. 다 한 개 있죠. 희업 불규칙이죠. 그입니다.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 안 돼. 제가 이번 주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4번 보기 우물물을 품이 잖아 품. 선생님 기본형 푸다에 미음이 붙어서 품됐는데 이게 왜 불규칙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이 형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을을 통해서 판단하죠. 어떻게 됩니까? 퍼되죠. 그래서 오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우불규칙이죠. 맞죠? 주어진 형태를 보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떤 형태가 주어지든 1번 기본형, 2번 십자가, 3번 아을의 형태를 통해서 의간도 살했고 의미도 살했으면 규칙. 그중에 일부가 바뀌거나 떨어지면 불규칙. 그렇게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문제의 정점을 찍었어요. 규칙 불규칙에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는데 일단 이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규칙 불규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용언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용언 파트에서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 일단 본용은 도지원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품사 판별 같은 것은 물을 수 있어요. 동사인지 흉공사인지. 다시 한번 그 교재 기본석에 보면 문제가 쭉 나와 있죠. 또 문법특강책에도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인습하면서 또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용언 파트에서 아마 품사 판별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지에서. 일단 용언에서 불규칙 활용이 나왔습니다. 5번 체크하십시오. 어느 문제였습니다. 흉강평강 체크하시고요. 뒤로 이 동동인데 아깝다. 일단 수업생에는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가 고문은 딴 것 없다. 많이 읽고 해석해두라. 그게 가장 좋은 공백 방법이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이 단어까지 일일이 다 암기라. 그런데 이런 부담은 안 드릴게. 그래도 많이 읽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인데 맞출 수도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은 있어요 사실은요. 안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이 정도의 고운은 또 이 정도의 지문은 또 많이 다뤄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됐고요. 일단 좀 6번은 의외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틀리면 조금 아쉽다 말씀드리고. 7번 있죠. 따로 체크하십시오. 뭐 삼각표를 치시든지 따로 체크하십시오. 한자 표기 문제이죠. 한자 표기 문제에 측정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 어떤 고수하고 고수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겠고. 됐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야 점수 좀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없으면 국은 너무 밋밋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양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100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한 문제당 1점씩이라 가정했을 때 보통 합격 컷이 한 87점 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실 틀릴 수 있는 여유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는 있죠. 사실은 합격 컷이 평균 87점 이상이라 해도 그래도 한 13문제까지는 틀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0에서 한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0에서 한 5문제 틀린다 하고 나머지 4과목에서 그래도 한 2문제씩 남짓에 틀릴 수 있는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틀릴 수 있는 문제는 틀려도 돼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7번은 맞췄는데 1번 2번 3번 5번에서 틀리면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죠. 됐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7번 틀릴 수 있어요. 한자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 당연한 것은 이 시험은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얘기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한자고 고유어고 또 속담을 포함한 관용어 문제. 우리 마무리 특강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지방지계까지도 유효합니다. 됐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좀 뿍 나왔던 그 한 3, 4년 연속 나왔던 두 글자의 이 음절의 한자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사실 속순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시험은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문제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은 좀 시험이 좀 무난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시험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일단 7번은 틀릴 수 있다. 8번 더 토의 대화죠. 화법이죠. 화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시간 문제이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맞죠. 그런데 지문이 좀 짧아 가지고 그러면 좀 다행이었습니다. 또 문제는 쉬웠고요. 뒤에 9번입니다. 9번은 일단 이건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기는 했는데 일단 단어별 문제 풀어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요. 격률 하면서 겸손의 격률 동의의 격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읽어서 문제 풀면 되죠죠. 9번은 그게 장점이에요. 독해가 가능하니까 몰라도 읽어서 문제 풀면 돼요. 수업은 했지만 하여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자 10번 보십시오. 10번 이거 내용이 일치 문제이죠. 역시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을 뺏어 먹는 문제이죠. 그래서 뭐 영어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어에서 시간을 뺏어 먹는 문제가 한 두 개 정도의 유행이 있습니다. 내용이 일치 문제하고 순서 배열 문제가 사실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이죠. 이것만 잘 안배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특이한 유행은 아니었고. 자 11번 순서 배열 문제치고는 되게 좀 쉬웠다 그래야 되나.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아도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속의 방식. 아닌 것을 제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가령 물어볼게요. 니은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피그시 와야 되죠. 지금 경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20cm 이상 될 때이고 다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니은 다음에 티그시 와야 되죠. 그러면 티그 니은의 순서로 인결되어 있는 2번 부기 4번 부기는 답에서 제외할 수가 있죠. 꼭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진짜 순서대로 바로 1 2 3 4 이렇게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때로 답이 아닌 것을 제끼 가지고 속의 방식을 통해서 한 2개 정도의 보기를 남겨놓고 그 2개를 가지고 고민해보면 또 시간을 또 좀 단축시킬 수 있죠. 어차피 이건 시간사함 아닙니까. 그 이론적 암기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건 순서 배열 문제는 아닌 것을 제끼는 방법으로 문제 푸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한번 알아두십시오. 됐고요. 자 12번 아마 여기에 조금 생뚱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질문 속에 답은 다 있어요. 자 인간의 언어가 첫째 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면 이 예시 속에는 사고 사회 문화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우리 농경 문화인 우리 사회를 반영한 것이고 그렇죠.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떤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개인의 사고에 의해서 색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색과 녹색을 굳이 구분하지 않으려는 그 사회 문화의 어떤 인양도 있을 수 있고요. 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물이지만 우리 굉장히 박이라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을 워터멜론이니까 멜론으로 이렇게 이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마다 동일한 사물을 가지고도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워터멜론을 대하는 사회의 어떤 인시의 고어소에서 박으로 아니면 멜론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은우와 사고와 인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조금 답을 답은 몇 번인지 알 것 같은데 나머지 보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맞는 답인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인 같아 느낌에. 3번 같은데 왜 나머지가 이게 맞는 답인지 맞는 이유인지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했을 문제고요. 13번 문제는 되게 좀 너무 단순하게 나왔죠. 바로 녹을 주로 무엇을 묻는지를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사 분류 비유 대조. 그리고 이 4개의 보기에서 낯선 보기는 없을 거예요. 맞죠. 맞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14 보십시오. 14. 이것도 내용이 일치 문제이죠. 아마 이거 이런 식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4번 북이 스페인에 비해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스페인이 아니고 이거 이탈리아 아닌가. 밑에서 네 번째 줄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의문 처리 규칙을 증여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해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2번 영어는 의문 처리 규칙이 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서 소리와 글자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뭐 이거 이게 스페인어가 아니고 이게 이탈리아의인데 혹시 이래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 생각 안 했구나. 그 위에 보면 첫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끝에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는데 이 두 언어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포조마자 증가한 발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어는 같은 묶음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밑에는 실제 본문은 이탈리아가 그랬지만 포기해서는 그걸 스페인어로 말을 바꾼 것이죠. 다음 한 번, 이 내용의 일치 문제입니다. 이것도 따지면. 말 바꾸면 좀 조심하면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예지가 있지만 최종 답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었죠. 이런 유형은 낯선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됐고요. 자, 15번. 이거는 쉬죠. 쉬운데 아마 답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 2, 3은 확실히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낯선 작품입니다. 그래서 1, 2, 3이 확실히 맞으니까 답은 4번.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문은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약간의 해동력이 있어야만 또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작품들은 참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 자료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일단 많이 읽어두십시오. 역시 고문은 그게 역시 정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본 속에 있는 작품들. 읽다 보면 고우를 해석할 수 있는 해동력도 자연스럽게 좀 생기게 돼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번 같은 것은 약간의 공부를 좀 요했죠. 원래 1번 시조의 주 포인트는 우린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주제를 한자성으로. 교를 다하고 싶은데 이미 그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 때 그때 느끼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한자성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풍수지탄, 풍목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시조의 주 포인트는 우리 그렇게 해서 공부했었죠. 하여튼 뭐 고른 것인데 이것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로 16, 권태. 우리 똥 누는 권태를 봤는데 그렇죠? 마무리 특강에서. 마무리 특강에서 똥 누는 권태한 애들 노는 거. 풀 가지고 놀고 애들 쭉 앉아 똥 누는 거. 그것도 권태였습니다. 이건 소권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지문입니다. 됐고요. 또 다른 권태가 또 있어요. 여기서 모의고설 통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일단 그렇고요. 작품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수필 아닙니까? 읽어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공부 범위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다. 이것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요구하니까. 그러면 공부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 산문 장르이다. 산문 장르의 대표가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내는 것이니까. 이건 읽기 인기이다. 그래서 그건 공부에서 배제를 해라 하고 나머지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시 그리고 기본 쓰여 있는 작품들부터 먼저 익혀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시면 됩니다. 됐고요. 17번 한자성어인데 소설 지문을 이용한 한자성어예요. 그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한자성어 일단 읽을 수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낯선 한자성어 있습니까? 없죠. 미안한데 1번부터 4번까지 이 한자성어를 못 읽었다면 자기 한자성어 실력이 40% 미만이다. 또 이 4개의 한자성어의 의미도 몰랐다면 역시 마찬가지 자기 한자성어 실력이 4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말하십시오. 그런데 한자성어는 지금도 충분히 안 냈거든요. 남은 기한 동안에 지방지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한자성어.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한자를 가리고 음을 읽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자성어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어떤 행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안 늦은 거 한자성어는 봐라. 그리고 한자성어는 어떤 직리를 어떤 시험에서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옵니다. 나오니까 반드시 봐라. 그리고 남은 기한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건 하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책에서도 그 책 속의 한자성어에서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답이 있을 테니까요. 이거 이보다 더 확실한 공부는 없다. 그럼 반드시 해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아 잠깐. 17번 책 가십시오. 한자성어에요. 책 가시고. 자 18번 사실 낯선 시입니다. 시가 근데 어렵지 않은 낯선 시예요. 그렇죠. 여러분 묻는 것은 뭡니까. 물어던 내용은 수사법을 묻고 있죠. 1번 4번까지 쓴 질을 보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은 문답법이고 2번은 반의법이고 3번은 의인법이고 4번은 서리법 아닙니까. 됐죠. 근데 서리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 우리 그 박스 한 번 보십시오. 첫째 줄 살아가느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이겠죠. 그같이 쉽게 평서문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의문의 행태를 통해서 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이것을 우리 문법에서는 수사의문문 반의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수사의문문은 근데 꾸준히 계속 나와요. 나오니까 한 번 증명해 보시고요. 자 19. 됐습니다. 그냥 내용의 문제죠죠. 됐고요. 뒤로 20. 20도 사실 읽기 문제이죠. 읽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형은 아니고요. 총핑을 하면 그렇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시험을 주고 한번 풀어봐라 했다면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실 이 한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95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10분 양보해서 90점까지는 나와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공부를 좀 오래 많이 한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90점 정도 해도 지금 이 시험은 무난한데 85점이라도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직접 푸는 이런 데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풀어봐라 하면요. 이걸 가지고 풀다보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100문제를 100분 안에 해결해야 될 이런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어 한 값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95점. 그리고 10분 양보해서 90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이하 85점 이하의 점수는 아마 틀린 문제를 이렇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이거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이 아닐 수가 있겠지 싶습니다. 하여튼 국어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건 제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압박 그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풀 때는 또 느낀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맞출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 있는 아쉬움도 남고 그럴 수도 있는 시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총평은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우리가 암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소위 치식구거라 부르죠. 한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14문제는 읽어서 문제를 푸는 지문의 문제이죠.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렇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문제만 잘 맞춰도 점수 관리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이 점수는 나오더라. 80에서 85점 정도.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에서든 반드시 이 5문제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항상 80 내지는 85점 정도 나오더라.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예수 공부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미만인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의뢰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바로 이게 뭔가면 언어입니다. 언은 두 가지가 있죠. 순수 이론법이 있고 그리고 의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의문 규정은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외래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표준 발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의문 규정입니다. 여기에 풀러서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성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또 반드시 맞출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한자성어져죠. 됐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점수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14문제나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제가 나머지는 사실 읽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죠? 여하튼 그래서 9구는 점수에 기복이 되게 생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원래가. 근데 아마 몰라도 아마 70점대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중에서 분명히 한 개 정도의 실수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반대로 이 5개만 잘 다 맞췄어도 아마 80점 85점까지는 아마 올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점수를 위해서는요. 무조건 이 부분은 맞춰놓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점수 가지고는 기분 좋게 떨어질 수 있죠. 9구 한 과목 놓고 봤을 때 왜 기분 좋게 떨어지는가 하면 100점만쯤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공무실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에요. 사실 20점 먹고 떨어지나 80점 먹고 떨어지나 떨어지는 점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점수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점수는 조금 한 2% 부족하죠. 최소한 한 과목당 그래도 한 90점 이상 정도 돼야 고득점 내지는 그래도 좀 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한두 개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한두 개를 바로 이기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은 이 한자 표기에 한 개밖에 없었지만요. 이승현은 사실 고유어도 있을 수 있고 속담과 격언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글자의 한자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없어서 이 시험은 좀 수월했다 볼 수 있지만요. 여하튼 어떤 시험에서든 이렇게 기분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세 문제를 틀려버리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좀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초기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점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공부 초기 단계라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그게 쌓이면 내공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파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또 조금 소모적이기도 해요. 왜 소모적인가 하면 시간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두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진짜 음화방대한 분량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걸 또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 공부도 쉬운 공부가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소모적이긴 한데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부니까. 이건 보통 한자특강 시작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 팍 끌어올릴 수 있는 수는 아니다. 내가 아는 여러 강자들 중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제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은 문화특강만 한 것이 없다. 이건 한자특강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여하튼 조금 우리한테는 힘든 수업이에요. 공부를 처음 시한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1단계라 생각하십시오. 먼저 이걸 잡으십시오. 그래야 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됐다 싶으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합격을 위해서 이것이다 하십시오. 이거요. 이거. 그리고 아직은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문.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됐죠. 이까지씩 쓰면 사실 그 공부가 되게 산만해지고 이 범위가 되게 방대해져 버립니다. 하지 마시고. 일단 집중해서 이것부터는 차근차근 이렇게 잡아나시면 나중에는 조금 공부의 연륜이 좀 생기면 점수가 조금 합격 컷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수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은 지나갔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 실력은 진짜 출중해도 사실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참 공부는 한 지 얼마 안 돼도 운 좋게 찍은 데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느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친구들을 오늘 봤습니다. 사실 어제 봤습니다. 선생님 작년도는 95점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75점 맞았는데 이거 왜 압니까 이거. 작년 공부 초차 때는 95점 맞았는데 올해 공부 좀 했다 싶은데 자신 없음 만만했는데 75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난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마음 갖지 마십시오. 잘 쳤으면 좋은 보험 하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쩌지만 어차피 우리 마음에 지방직 아니었습니까. 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방직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도 위치 자리 이동도 없고 지역 이동도 없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승들은 난 지방직이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하면 여성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집안 정체가 흔들려요. 육아도 있고 애를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문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도 사실은 여성들이 대부분 다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근무하면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직은 내가 그냥 보험 들었다. 뭐 잘 봤으면 좋은 보험 드는 것이고 못 봤으면 이건 그냥 그냥 막 그냥 봤네 이거에 몸 풀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지방직을 위해서 사실 꿈꿔왔으니까 남은 기간 지방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국가직 점수가 지방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수 잘 받은 친구들 자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조금 아쉽게 나왔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방직이 있으니까요. 몸 좀 풀었고요. 지방직이 잘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점수는 어차피 높게도 낮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니까. 올해 잘 봤다고 내년에 못 보는 거 아니고요. 또 작년에 잘 봤다고 올해도 계속 잘 나온 거 아니고 시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조금 긴장하시면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6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긴장해가지고 지방직 잘 준비하십시다. 단 올해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있었던 시험이 두 개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시험과 소방직이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다 한번 철폐해봤습니다.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유행의 문제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쭉 수업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봐봤거나 우리가 연습해봤던 것들 혹은 그보단 좀 더 쉬운 수준의 문제들을 우리가 쭉 봐봤던 것이고요. 이 시험도 제가 일반적으로 내는 우리 보통 모의고사 보는 시험보다는 좀 더 쉬운 건 안 났습니까. 점수가 좀 더 잘 나왔죠죠. 우리 오늘도 모의고사에 제가 두 개 정도 준비했는데 보면 평균 점수가 60몇 점 아마 이렇게 되십니다. 1회는 50몇 점이 넣었대요. 평균 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가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가 배치를 시켜놓으니까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마 지방직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기조가 그냥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틀린 방식이나 나쁜 방식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 페이스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십시다. 유지하고 조금 더 집중도를 발휘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여기서 아쉬움이라는 것은 나왔을 때 하여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거 95절 맞았어도 그 시험은 잘 못 본 시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한 문제가 내가 봤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95절 맞아도 사실 잘 못 본 시험이거든요. 어떤 친구는 85절 맞아도 잘 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나와도 보면 이거 틀렸겠다 싶은 것은 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한 것이에요. 그 이상 더 맞았으면 그건 재수지. 재수인데 내 실력을 해서 그 정도 낮출 수 나왔다면 이건 실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험이 잘 본 시험입니다. 사실은 85절 맞았어도. 그러니까 나왔을 때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시험장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 긴장하면서 다시 지방지역을 위해서 한번 좋아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유행은 아마 앞으로 안 나올 것인데 그런 유행들은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또 잡아나갈 테니까 특별한 유행들은 그렇죠. 잡아나갈 테니까 쭉 EPS를 유지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방지역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시고요. 점수에 너무 매니지 마십시오. 이제 끝난 시험입니다. 죽은 자식 불을 만져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시험이니까 그냥 보험 하나 묻어놨다 생각하시고요. 지방지역에서 매진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계획한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까지 나올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내 모효사를 통해서 우리 본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시험 본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스트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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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